온몸을 휘감은 교만이 누군가에 대한 시기로 변하는 순간 난 너에 대한 모든 걸 탐욕한다 가질 수 없을 때 분노했고 손 안에 없을 때 가장 고통스러웠다 아무리 노력해봐도 결국 같지 못할 때 고독해졌고 그럴수록 더욱 나태해져 봤더라고 이것들은 마치 아귀처럼 파고들어 점점 더 깊숙해 늪처럼 나를 잠식시켰더라고 이 어둠 속에 나를 구원해줄 너를 찾는다 이 어둠 속에 나를 구원해줄 너를 찾는다 이 어둠 속에 나를 구원해줄 너를 찾는다 감사합니다.